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모닝 굿모닝 가이즈 안백현 굿모닝 아 어 허리야 어 허리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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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뻣뻣해 어 어 어 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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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너무 뻣뻣한데 어허 아허 아, 맘에 있다. 아 아 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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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어깨가 자꾸 소리 나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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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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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 힘을 다 썼어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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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안 하려던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와 진짜 엄청 부었네 요가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? 아 모르겠어요 어제 바로 잠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난 김에 폼롤러를 좀 했는데 너무 힘들어 아 내 머리 어떻게 생각해요? 귀가 하나 달린 것 같아 귀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아 허리 좀 풀어야겠다 허리가 너무 강 허리가 너무 찌뿌한데 아 허리만 허리 라인에 골반에 엉덩이 근육도 이렇게 풀어주면 연속 영향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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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그만해야겠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